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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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제가 요리를 할 것 같아서 저한테 다 시킬 것 같아서 제가 이 채널 접수하겠습니다. 성빈아 오늘 메뉴는 뭐야? 내가 오늘도 한번 야무지게 만들어줄게. 어려운 거 시켜도 돼? 지난번 터키커피보다 어려우면 안 되겠지? 터키커피가 어려웠어. 굉장히 섬세한 성놀림이 피드라더라고. 어, 괜찮아. 어떻게 해? 왜 흘렸어요? 잠깐만, 이거 듣기가 어려워. 잠시만요. 답글보니까 어떤 분이 점잖은 말처럼 어, 되게 잘했는데 몇 번 더 연습하면 더 잘할 거야. 아, 맞아. 제가 연습하면 잘할 수 있어요. 아, 숟가락이 너무 컸어. 지난번에는 이제 우리가 당요리를 먹고 터키커피를 마셨으니까 오늘은 이제 디저트를 먹을 건데 근데 터키 디저트 종류가 되게 많은데 오늘은 터키식 우유 푸딩을 만들 거야. 우유 푸딩 우유 푸딩 우유 푸딩 일단 이름이 숯라츠 따라해 봐. 숯라츠? 숯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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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괜찮지 않아요? 처음 하는 건데? 왜냐면 이게 한국어가 없는 모음이 있어서 아, 그래? 숯 이거 그래서 우유 푸딩이라고 한 것처럼 알 수 있듯이 주재료가 우유 그리고 쌀 옥수수 전분 그리고 설탕 이게 석기 사람들이 집에서도 만들기도 하는데 근데 석기 사람들한테도 만들기가 좀 어려워 아 왜냐면 쌀을 쪄서 그 다음에 이렇게 빠야 돼 손이 많이 가는데?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마법의 가루로 아 마법의 가루 자 여기 이제 푸딩처럼 생겼지? 응 오늘 그대로 만들 거야 오 오늘도 네가 이렇게 딱 해주면 돼 아 준비됐지? 어 준비됐어 자 여러분 그럼 왠지 슈투라치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짜자잔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유 푸딩이니까 우유를 넣어야 되겠죠? 네! 우유 우유 750ml 네 우유 750ml 갑니다 10ml 초가 있다 아 10ml 그럼 마실래?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만 뗄까? 자 이제 저기 냄비가 있죠? 네 냄비에 부어주세요 네 냄비에다가 750ml 다 부어버립니다 오 오늘도 냄비가 좀 작은가요? 어 이거 준비가 좀 하하하하 약간 일부러 나를 하하하하 어려운 장비를 항상 준비해 주는 거 같은데? 아니 요리에 자신 있으시다고 해가지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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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제 마법의 가루 응 마법의 가루 갑니다 하하하하 네 마법의 가루를 이제 뜯어서 전부 다 부어주시면 돼요 네 네 자 이제 중간불로 해서 이제 계속 저어줄 거야 아 끓을 때까지 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뒤집어가면서 약간 어 바닥에 늘러붙지 않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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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잘하고 있어요 약간 그 옛날에 만화 보면 마법량 만드는 느낌이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무슨 마녀가 만드는 이게 무슨 수프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리고 잘 보면 뭔가 위에 떠다니는 게 쌀인가 봐 그러니까 역시 마법의 가루가 좋은 게 진짜 우리가 오늘 이 날씨에 막 쌀 쪄서 막 절구로 찢고 이러면 진짜 큰일 나지 그러면 다음에 나랑 같이 촬영 안 할 거 아니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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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커피 만드는 것보다 훨씬 쉽지? 음 훨씬 쉬운데 신경 쓸 것도 거의 없는 것 같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열심히 젓기만 하면 되는 것 같고 응 어 그냥 팔 운동만 좀 하면 되는거고 응 어 동일아 이제 끓기 시작하지? 응 능고시켜야 되니까 걸쭉하게 약불로 줄여서 이제 5분 더 요리는 정성이지 아 그치 전 세계 공통 아닐까? 정성과 그리고 서비스 아무리 맛있어도 약간 종업원이 되게 싸가지 없으면 다시 솔직히 내돈 주고 먹는데 이거 양이 점점 부풀이고 있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불 꺼? 불 꺼? 불 줄이죠 어떻게 어떻게 불 안 꺼져 불 안 꺼져? 어 잠깐만 코드를 어 잠깐만 코드를 꼽아야겠다 들어 들어봐 뜨거워? 어 뜨거워 치워 치워 여러분 가까스로 살았어 오 아 안트럼보다 불이 세구나 여러분 저희 잘하고 있는 거 맞나요? 아 이거 초토화 시켰어야 되는데 약간은 넘치고 어 그랬어야 재밌었는데 넘쳐서 막 많이 넘치는 거 이렇게 찍고 있고 하하하하 오버 액션 해가지고 아 그렸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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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그릇 4개가 있죠 어 여기다가 이제 이거 다 옮겨 담을 건데 어 어떤 그릇이 가장 너 스타일이야? 어 나는 의외로 요건데 아 이거? 아 그래 그래 이거 니꺼다 이거 니꺼하고 응 나는 섹시하게 빨간색 잠깐만 내꺼라고 좀 작긴 한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많이 먹으려고? 하하하하 내꺼로 하면 좀 큰 걸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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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담아주세요 이제 네 오 이거 국자도 뜰까? 하하하하 아 좀 어려워? 어...괜찮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일부러 어렵게 하려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제가 할 거 아니니까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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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 내꺼 네꺼 네꺼는 조금만 좋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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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게스트가 아니라 호스트 같아 하하하하 호스트가 주는 만큼 먹는 거야? 그럼 동현아 이제 이거 식으면 냉장고에 넣어서 차갑게 먹을 거야 오케이 오늘도 제가 이렇게 잘 만들어 봤습니다 동현아 그러면 아까 20분 동안 열심히 팔 운동을 했으니까 이제 마사로 한번 봐야지 좋아요 드시죠 네 고맙습니다 느낌 신기하다 맛있는데? 맛있어? 응 약간 떡 같아 떡 한국인 떡 쌀이 쌀떡 쌀떡인데 차가운 쌀떡이고 달달해 떡을 예를 들어 녹였어 떡을 녹여서 식혔어 약간 그런 느낌이야 쌀이 진짜 많다 손가락 딱 푸면 반이 쌀이야 그냥 엄청 많아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내가 처음에 먹었던 인스턴트는 쌀이 전혀 없었고 아 내가 레스토랑에서도 이걸 먹은 적이 있거든? 근데 뭐 레스토랑마다 이렇게 버전이 다를 수 있겠지만 딱 했을 때 쌀이 있었던 거 난 처음 먹는 거 같아 여러분 쌀이 퍼지는 게 정상이 아니면 저희가 잘못 만든 거예요? 잘못 만든 거면 너무 슬퍼 제 친구 20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맛있다는데 맛있어? 응 나 몰래 좀 만들어 놓은 거 좀 더 없냐? 아 남은 거 너 간 다음에 나랑 우리 형이랑 먹으려 했는데 역시 숨겨놓은 게 있었구만 더 줘? 응 이거를 노릴까요? 많이 먹었으니까 이거 다 먹어야 되는데 네 고맙습니다 카페에서도 이런 거를 파나? 이거는 당연히 있고 이런 거랑 비슷한데 닭가슴살로 만든 게 있어 이걸 닭가슴살로? 그럼 닭가슴살 푸딩이야? 닭가슴살... 간단히 말하면 닭가슴살 푸딩 그냥 상상이 안 돼 이게 먹었는데 여기서 막 치킨 냄새 날 거 같고 근데 먹어봤는데 닭가슴살이 있다고 말 안 하면 약간 못 느껴져 이거를 또 이제 부드럽게 만들려고 또 이제 또 잘 열심히 노력이 있는데 들어가니까 이제 뭐 찌고 빻고 이제 그래서 성균아 근데 내가 이거 다 먹어가지고 너네 형님 드실 게 없을 거 같은데 아 어떻게 하면 되지? 사실 나도 좀 걱정이긴 한데 형한테 몇 대 맞으면 돼 여러분 저희 형도 이거 좋아해서 제가 집에서 지난번에 했을 때 저희 형이 좋아해서 촬영하고 남으면 자기 달라 했는데 이 친구가 이 당치 못하게 너무 잘 먹어가지고 성빈아 근데 할 말이 있어 오늘도 내가 요리를 다 만들었잖아 근데 내가 알기로 네 채널이 요리 채널인 걸로 알고 있거든 아 그치 맛있는 거 많이 먹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이 채널을 뺏어오면 될 거 같은데 내가 다 만드니까 그냥 코랄리 코랄리 잔 하고 이제 딱 너 이걸로 넣고 이제 이렇게 하자 내가 다음에 진짜 어려운 터키 요리 가져올 테니까 그것도 네가 만들면 내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 아 진짜? 여러분 터키 음식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이 친구의 터키 요리 만드는 재능이 발견되면 저는 제 채널을 양도할 수 있어요 아 괜히 말했나? 자 그러면 무기들이 무라이야 간다 안녕 안녕